나를 움직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러고 있었나? 조선의 상황은 어치지하가고 있다고 하는가? 나를 제발 말씀을 멈추십시오. 이제 겨우 눈을 뜨셨습니다. 나의 나라, 어떤의 탓이야? 뭐야, 무슨 나라 이놈들아. 어디서 불만하라고. 무슨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옥상 퍼러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파이터, 파이트로 건더걸 집어 가있대. 원한 게 들어있어 굴러모 사침이 옴 미카이. 하이니 우트니. 차오이 희한 데 알라라. 바로 가슴 카이. 히도 해보구름. 빈타버 바로라고 오지. 꼬모도 옴 미카이. 교리나리. 헌데 처형을 한다고. 오늘 이대를.